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대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뉴욕환경청은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여수산업단지 등 235개 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포스코계열 SNNC, 대한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뉴욕환경청은 한화케미칼과 LG화학, SNNC 등 6개 기업과 4개 측정 대행업체를 먼저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는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